자, 전국의 메가스터디 회원 수험생 그리고 예비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김기훈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천일문 교재, 이 교재는 계속 지난번 개정판 이어가고 있지만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완전 새로운 강의 제작하게 됐고 강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간단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재는 화면에 나와 있지만 실제 교재, 대한민국의 제2의 영어 교과서라는 그러한 찬사를 받아왔던 이 천일문 교재, 교재가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나하고 같이 다 끝내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가도록 할 텐데 자, 먼저 이 천일문 교재가 시리즈가 입문과 지금 우리가 할 기본과 그리고 핵심과 철문 완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수능, 수험생을 기준으로 하는데 만약에 노 베이스다 영어가 도대체 지금까지 뭘 했는지 뭔가 내신 때 맞춰서 겨우겨우 뭔가 확인했는데 영어에 대한 체계와 두서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정말 영어에 대해서 난 정말 노 베이스다 자, 이런 친구들은 입문부터 하는 게 맞고 자, 그리고 이제 등급 불문 필수로서 꼭 거쳐야 될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확고한 기본기를 다져주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하게 될 천일문 기본 편이고 그리고 이제 한 2, 3등급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내신 등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수능 또는 모의고사에 대한 등급을 봤을 때 2, 3등급에 해당된다면 철문 핵심 그리고 이제 1, 2등급 정도에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영어, 이 구문, 이 분석 정확하게 한눈에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 수능에 있어서는 막 길어지는 문장은 한 문장에 막 단어가 수십 개씩 들어가는 매우 길고 복잡한 문장들이 나오는데 자, 그런 것까지 능히 읽음과 동시에 잘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친구들을 위해서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거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게 바로 천일문 완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천일문 기본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잘 이해했죠? 자, 그러면 천일문이란 무엇이냐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칠문은 이제 말 그대로 천한 개 문장으로 구성되어서 대한민국의 모든 영어 참고서, 뭐 교과서를 포함을 해서 모든 영어 학습서 중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영어의 모든 것, 특히 문장 중심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저런 우리말 설명은 최소화하고 정말 주옥 같은 명 문장들 천한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영어에 대한 확고한 체계를 세워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천한 개냐 뭐 사실 머린말에도 써놨지만 우리가 한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천자문을 떼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웬만한 한문들 원전 강독 들어간다고 하죠, 그치? 그러면 영어에 있어서도 뭔가 한 권의 교재를 제대로 공부를 하고 나면 영어를 술술 읽어 나갈 수 있는 물론 이제 어휘역은 뒷받침이 돼야 되겠지만 자, 그런 교재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영어 강의를 시작한 거는 선생님이 좀 연식이 돼서 1988년도부터 영어 강의를 시작을 했고 자, 그래서 그때부터 쭉 이제 강의를 해왔었던 자료들을 모아 자, 선생님이 이제 2003년도에 처음으로 철문 교재 초판을 발행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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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이드를 거쳐서 자,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물론 이제 하다 보면 또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나 개인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 세듀 영어 교육 연구센터에는 원어민 포함해서 상주 원어민 포함해서 자, 20명의 정의 연구원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집단 지성의 산물로서 이렇게 결과물로서 나오는 게 바로 천일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천일문에 대해서 제대로 다 끝내게 되면 얻을 수 있는 효과 자,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당황하지 않고 아무리 길고 복잡한 문장이라도 제대로 이해해 낼 수 있는 물론 이제 전제는 거기에 어휘력도 뒷받침이 돼야 될 텐데 자, 그러한 확고한 영어 실력을 기르게 된다는 사실 자, 그거를 믿음을 가지고 교제와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어가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기본과 빈출과 빈출이라는 것은 빈번하게 출연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3대 구문을 그냥 이제 문장들만 제시해 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학습을 해서 실력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쌓여갈 수 있는 어, 그러한 구성을 또 영어 교육학 그리고 전반적인 이 교육학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자, 그러한 방법의 틀을 사용을 해서 제작이 된 교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책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본 책의 안에 천일 비급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일 비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한 개 문장에 대해서 전부 다 명확하게 끊어 읽기를 비롯한 분석 그리고 어휘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학습해 될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미리 필기된 노트를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강의를 할 때 사실 이 강의가 50분 40강 해서 상당히 이제 긴 시간 동안 수업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렇잖아요 천한 개의 문장을 우리가 다루는데 사실 50분 40강이라는 거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으나 자, 제대로 하나도 빠짐 없이 낱낱이 다 끝내기 위해선 그 시간도 빠듯합니다 자, 그거를 해나가면서 우리가 빨리빨리 쓸데없는 거 다 군더더기를 제거하고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으로 필기하고 또 학습을 해야 될 사항들은 전부 다 천일 비급 속에 수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전 버전에 있어서는 이 판형이 좀 작았었는데 휴대용으로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지만 자, 여러분들한테는 아무래도 본 책과 같은 판형이 좋고 책 속의 책으로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아무래도 편리할 것 같아서 이렇게 책 속의 책으로 집어넣어 놓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책에 대한 볼륨이 좀 상당히 커졌죠 자, 그리고 이제 미리 얘기하지만 선생님이 또 들고 있는 게 개정하면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나왔던 것들이 전부 다 모든 교재의 기본 문제집 그러니까 천일문 진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복습하고 적용할 수 있는 예문이 다 달라요 본 교재에 들어가 있는 예문과 여기 문제집에 들어가 있는 예문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집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이유는 뭐냐면 물론 우리 수능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능 이전에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고3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여러분들이 11번의 내신 시험을 치르는 데 있어서 사실 뭐 객관식이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시험이 출제되는 거 웬만큼 여러분들이 성의껏 준비를 한다면야 별로 틀릴 일이 없지만 사실 실수 하나만 하더라도 점수가 뭉터기로 날라가 버리는 이러한 공포의 서술형 주관식 아마 당해 보는 사람들은 잘 알 겁니다 자, 그러한 서술형 주관식에 대한 여러분들이 철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 원천적인 영어 실력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이제 뭐 N수생이기 때문에 서술형 주관식 따위는 필요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겸허한 마음으로 여기에 배운 진도 부분에 있어서 다른 예문들과 풍부한 문제들을 가지고 연습을 해나가도록 하세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영어가 완전히 채화 채화라는 이것도 뭐 어려운 한자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몸에 착 달라붙는 자, 영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과목이기 이전에 뭐다? 언어입니다 자, 영어는 언어예요 자, 그 언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어떤 몇 번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몸에 착착 달라붙게 엄청난 반복 훈련을 해야만 이 언어를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어떤 놀라운 비법과 놀라운 어떤 강의 이것만 가지고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학습이라는 게 뭐야? 배울 학의 익힐습이죠 그런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배우는 것과 익히는 것의 비중은 여러분들이 실망할지 모르겠지만 배우는 거 30, 익히는 거 70입니다 나는 확신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배웠다 할지라도 그 두 배 이상의 시간을 할애해서 내 것으로 완전히 습득하고 나의 몸에 착착 감기게 채화하는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절대로 영어 잘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채화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문제집 제공을 해준 거야 자, 이거는 이제 별매를 해야 되는 거고 자, 강의에서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함께 구매를 해서 이 진도가 나가는 것에 따라 복습을 제대로 다 끝낸 다음에 자, 꼭 병행해서 해줘야 된다는 거 미리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뭐 내가 천일문을 만들면서 나는 이 처음부터 원어민의 발음 그리고 듣기 이런 것들까지 제대로 되어야 언어라는 건 보통 이제 우리가 4대의 기능이 있죠 듣고 쓰고 읽고 말하기 자, 이것이 제대로 잘 발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초판에서부터 나는 원어민의 대한민국에서 섭외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이 원어민을 섭외를 해서 MP3를 만들어 제공을 해왔죠 자, 이번에도 이제 개정된 교재에 당연히 다양한 버전의 MP3 파일 당연히 무료로 제공합니다 sedubook.com에 들어가서 이러한 MP3 파일을 드롯해서 자, 4가지 종류의 부가 학습 자료가 있어요 역시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sedubook.com이 그냥 회원 가입만 하고 천일문 기본편 자료실로 찾아 들어가게 되면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자, 그 자료들의 폴더를 다운을 받는 거야 자,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PC를 통해서 듣는다면 PC의 바탕화면에 만약에 탭으로 듣는다고 한다면 탭의 바탕화면에 깔아놓고 자, 이 강의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부가 학습 자료들을 잘 활용해 줘야 여러분들은 제대로 내가 얘기했었던 3대 7의 배운 것 3 그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7 이걸 통해서 완전 학습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강을 든다 하더라도 비록 내가 일일이 너를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검사할 수는 없겠지만 자, 꼭 검사를 하고 강제성을 띄어야만 공부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이미 글러먹은 거 아니겠어요? 좀 과격하게 얘기하자면 자, 혼자서 여러분들이 그걸 꾸준히 다 끝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기대하던 간에 그 기대를 완벽하게 뛰어넘는 자, 놀라운 기대 이상의 그러한 성과가 영어 실력으로써 주어지게 될 겁니다 확신을 가져도 좋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mp3 파일이나 그런 다양한 부가 학습 자료들을 연습하고 이렇게 해서 몇 번이고 반복을 하다 보면 자, 기본적으로 한 번 예습을 하겠죠?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문장 보겠죠? 천일 비급을 통해서 복습하죠? 그리고 이 또 mp3 파일을 통해서 대개 이제 두 번 반복해서 듣죠? 그리고 그것을 네 단계에 걸쳐서 뭐 영작 연습, 또 해석 연습, 뭐 이런 것들을 하겠지? 자, 이런 단계들을 거치게 되면 그냥 거의 저절로 통암기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영어 공부를 하던 간에 천한계의 주옥 같은 정말 놀라운 그러한 이 영어적인 그리고 또 교육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러한 문장들이 그대로 암기가 된다? 자, 그렇게 됐을 땐 뭐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해도 야, 영어 실력 엄청나게 향상되겠구나 하는 기대감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통암기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를 하고서 그럼 저절로 암기가 되는 이런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자, 그렇게 되면 영어 정말 쉬워지게 돼요 여러분들은 영어에 대한 완전히 덕후가 될 수 있는 자,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문교제예요 이 교제는 구문교제인데 그러면 이제 구문에 대한 개념이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럼 문법과 구문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물론 이제 문법과 구문이라는 것은 교집합의 관계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문법은 분명히 규칙이고 즉, 영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누구라도 지키고 따라야만 그 규칙에 대해서 말을 하고 글을 쓴 것이 세상에 영어를 사용하는 누구와도 소통을 하더라도 이해가 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자, 그러한 규칙이 문법이라고 한다면 구문이라는 것은 말의 짜임이에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영어라는 언어가 어떤 식으로 짜여져 있는지 단순한 규칙뿐만 아니라 자, 이러한 말의 짜임에 대한 거 영어라는 언어가 갖고 있는 그러한 어떤 구성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낱낱이 해야만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나 다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 이 해석이라는 것이 진정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해석과 번역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도록 할게 자, 영어로 말하자면 번역은 트랜슬레이션이에요 자, 트랜슬레이션이고 해석은 인터프리테이션이에요 일단 이것부터 구별을 잘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모든 영어 선생들이 문법 강의를 하거나 구문 강의를 하면서 해석이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근데 과연 진짜 해석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알고 하는 얘기인지 나는 항상 대한민국의 가장 최정점에 있는 베테랑 영어 선생으로서 의구심을 갖게 돼요 자, 번역과 해석은 정말 체감합니다 자, 보면 알겠지만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트랜스라는 말 자체가 어근상의 의미가 옮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되어 있는 글을 우리말로 옮기는 거야 그런데 단순히 번역을 하려고 하게 되면 일단 영어와 우리말이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두 가지의 차이를 얘기하자면 영어하고 우리말은 뭐가 다르냐 어순이 다르고요 특히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그런 어떤 수식구조가 달라요 이런 결정적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말로 기계적으로 옮기려고 한다면 원래 글이라는 건 어떻게 쓰여지는 거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시선이 가면서 읽음과 동시에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읽음과 동시에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이제 한자로 얘기한다면 직독직기가 될 텐데 그게 안 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기초과정에 있어서 기본과정에 있어서는 끊어 읽기라는 것도 하면서 의미 단위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훈련을 하긴 하겠지만 실제 우리가 수능과 같은 실전적 상황에서는 자, 그런 거 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쭉쭉 읽어나가면서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선이 갔다면 돌아가지 않고 다음 줄로 가면서 필자가 뭔 말을 하는지 그래서 이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문장이 과연 결정적 단서가 되는지 아닌지 된다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건너뛸 수 있는 자, 이런 안목까지 제대로 기를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해석력이 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한 번역 우리말 어순에 맞춰서 멋지게 우리말로 옮기는 거 그 정도 갖고는 여러분들이 영어를 실전 상황에서 제대로 잘 해낼 수가 없어요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개념의 해석은 뭐냐면 어순 그대로 읽었고 그래서 필자가 정작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자, 이거를 한 번에 짚어내는 거 이게 진정한 의미의 해석입니다 알겠어요? 자, 지금 개념이 잘 안 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진정하게 번역이 아니라 진정한 해석능력을 읽음과 동시에 기를 수 있는 자, 그러한 능력을 여러분들이 구문학습을 통해서 길러지게 될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이러한 진정한 개념의 해석이 되어야만 여러분들이 영작도 제대로 잘 해낼 수가 있고 나중에 가서 영어로 말하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초딩 정도 수준이 아니라 길고 복잡한 문장을 글로서 쓰고 말로서 하는 자, 이것이 비로소 제대로 가능해지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구문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피상적으로 됐다고 한다면 자, 이제 우리가 천일문 하면서 또 주의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자, 앞에서 이미 한 번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자, 부가학습자료가 세디북.com에 들어가 있고 당연히 무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장에 대한 어휠 리스트 영작 연습지 해석 연습지 그리고 MP3를 들으면서 딕테이션을 하는 자, 이런 연습 손으로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 교재를 수업하기에 가장 좋은 건 예비고일입니다 예비고일 그러니까 중학교 교육과정을 제대로 다 끝낸 상태에 있어서 그래도 이제 영어가 중등 과정에 있어서 그래도 중상위 정도로 제대로 이 내신 시험을 잘 치러 왔다고 한다면 예비고일 수준에서 학습학의 가장 최적의 교재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전제가 돼야 될 게 이제 학교에서 내신을 기준으로 해서 중상위 정도 이상의 그래서 영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되는 학생들을 바탕으로 하는데 그게 만약에 부족하다면 뭐 내 얘기했잖아요 노베이스의 상태니까 입문부터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이 탁월한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그냥 뭐 천일문 기본 이상의 실력 이라는 뭐 핵심이나 완성으로 바로 갈 수도 있겠으나 자, 그러나 지금까지 두서 없이 해왔었던 것에 대한 영어에 대한 좀 쉽더라도 확고한 체계를 세우고자 한다면 아파트에서도 얘기했지만 등급에 관계없이 자, 이거를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지? 그리고 이 자료들 정말 성의권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꼭 자, 이 자료들 전부 다 다운받아서 그리고 또 프린트아웃하는 거 복사용지 아끼지 말고 자, 프린트아웃 전부 다 해서 파일로 잘 철해놓고 진도에 맞춰서 제대로 해나가주면 돼요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천일문 기본 문제집 이 문제집 별도로 구매를 해서 본 교재에 대한 것이 다 끝나고 났을 때 자, 그 본 교재에 대한 걸 제대로 드릴하는 이런 훈련까지 병행을 꼭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 OT에서 이야기하고 강조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잘 따라와 주기만 한다면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던 그 기대를 한참 뛰어넘는 놀라운 성과를 가져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모든 학습은 예습과 복습과 예습과 본 수업과 복습에 대한 그런 과정들 빠짐없이 끝까지 잘 이어가야만 온전히 여러분들의 실력이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자, 천일문 자, 완전한 새 강의의 강좌 OT 여기서 마치고 자, 우리 1강에서 여러분들 열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